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양옥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좋아 잘하고있어 이제 어색하지 않아 와우 올림픽에서 제가 문제 뵐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거에요 올림픽에서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올림픽에서 제일 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 수영종목에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십니까 올림픽 종목 통틀어 가지고 네 맞아요 펠프스 입니다 그리고 부동의 1위는 펠프스 인데 종합 2등이 한 5명 6명인가 7명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수영하시는 분이 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어요 하하하하 수영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 두 분 있어요 펠프스는 거의 부동이구요 펠프스를 기록을 깰 수 없을걸요 펠프스는 4회 출전인가 4회 출전인가 해가지고 금메달만 22개인가 23개에요 금메달이 22개인가 23개에요 그리고 그 2등 하신 분도 금메달이 9개인가 그래요 근데 총 메달 수는 펠프스가 28개인가 29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 합해 가지고 금메달이 22개 3개니까 은메달 금메달 합하면 4 5개 합하면 되겠죠 어? 응 하루에 한 만 미터씩 하는데 하루에 훈련을 10키로씩 하고 하는데 아 10키로 더 하겠네 아 10키로씩 하는데 아 10키로 더 하겠네 아 10키로 하겠네 어? 10키로? 100미터 1키로 예정 예정 예정이 반갑습니다 1키로 10분 15분 1515분 30분 3키로 1시간 3키로 1시간 10키로면 3시간밖에 안하네 10키로가 아니네 3시간밖에 안하네 얼마 안하네 에이 얼마 안하네 3시간밖에 안하네 대단하죠 그리고 수영종목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펠프스 같은 경우에는 금마는 그 사람은 수영종목 제한이 없나봐요 아무래도 개인원형 200,400 그리고 접영 100,200 그리고 단체전 개형 200,400 맞나? 아 단체전 400,800이죠 이런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작네 개형, 홍개형 개형, 홍개형 아 개형, 홍개형 200,400, 200,400 8개씩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금메달 8개를 딸 수 있는거지 한 번에 그러니까 총 메달이 30개는 안 되니까 29개니까 근데 애가 올림픽을 한 번 쉬었어요 뭐 사건 하나 있었을걸요 네 그래가 아마 올림픽을 한 번 쉬었을겁니다 문이 이렇게 써가지고 2000년대인가 2004년부터 올림픽을 4, 8, 12, 16 2000년대부터 왔네요 1, 2, 3, 4, 5, 6, 7, 8 들려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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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테네부터 나갔네요 중간에 뭐 음주운좀도 하고 마약도 했는데 올림픽은 다 나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음 됐네요 아테네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2012 런던 그리고 리우까지 나왔겠죠 리우까지 나왔겠죠? 리우까지 나왔나? 나왔죠 리우까지 좀 못봐가지고 리우까지 나왔습니까? 행복한 산바람님 반갑습니다 아프리까지 오신분 아닙니까? 행복한 산바람님 그렇죠 아무튼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알아두시라고 수영 종목 전체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올림픽 전체 종목을 통틀어 가지고 그렇다고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금메달 달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육상은 진짜 사람은 진짜 많은데 메달 따기는 진짜 힘들죠 근데 수영은 종목이 많으니까 메달 딱 그것도 있어요 좋더라구요 이거 나왔죠 4,8,12,16 4년동안 총 8,4,32 32개의 메달 중에 29개 28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니까 이야 완전 대박이네 대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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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